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말을 믿어도 되나 또 그쪽에서 한 지리해신인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1, 2, 3이 있는데 어머니가 79세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평생 그쪽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서 부호해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장남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 보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요양원에 가시라 라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자꾸 자기를 요양원에다가 보내려고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평생 살았던 이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 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들이 안 돌봐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몸이 아픈데 그런데 마침 캐나다 셋째 아들이 캐나다 이민을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8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이렇게 보니까 시가가 12억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들아 아들아 내가 이 집 너한테 8억 줄 테니까 너가 사라. 그리고 네가 나를 봉양을 해주라. 그렇게 한거에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간 사람이 어떻게 모실려는지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일단 이 집에서 살 수 있게끔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셋째 아들이 용의주도해서 주도면모를 해가지고 일단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국세청에다가 상담을 한거에요. 상담을 했는데 이러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게 첫째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양도세가 얼마.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를 하는데 부자간의 모자관계 이렇게 하면 또 특수관계자도 하고 뭐여가지고 상정법에서 자꾸 증여한다고 증여추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 8억을 건네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매매 증빙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세번째. 그러면 이렇게 적게 파는 내가 이제 10여억 자리를 8억에 사는데 이게 그러면 증여세 대상이 되느냐. 증여세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친절한 분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잘 안하고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도 거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답변을 친절하게 해줬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고 이 매매 증빙을 통틀어가지고 일단은 상정법 44조에 해가지고 직계존비속 등 간의 재산은 양도는 추정이 된다. 증여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증여추정이 되는데 추정이 원칙이다. 그런데 애외가 있다. 애외가 있으면 대금준 증빙이 명백하면 된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소득세 낸 소득원이 있다든지 자금이라든지 상속이나 증여를 낸 재산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한 재산으로 이거를 샀다든지 이거는 명백하니까 우리가 그거는 증여를 안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정법에 의해서 저가 양도는 증여가 된다. 그러니까 시가 마이너스 대가 차이가 그 당시는 이제 이 사건의 1억이었는데 3억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30에 보다 더 커버리면은 이거는 저가 양도가 된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8억을 했으니까 지금 4억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의 고박이 100분의 30 하면은 3.6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4억이 3.6억보다 더 크니까 저가 양도에 해당된다라는 식의 그런 취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은 안 해줍니다. 뭐든지 이렇게 규정만 말을 해주고 A는 A고 B는 B다. 알아서 신고하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이것까지는 부족해가지고 또 세무서를 찾아가요. 세무서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저가 양도가 되면은 이게 저가 양도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세무 공무원이 친절하게 증여세 얼마 됩니다. 라고 계산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 셋째 아들은 눌를날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신고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양도세 어머니는 양도세 8억을 받았으니까 8억을 양도가에 8억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하고 아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은 저가 양도 받았으니까 증여세 계산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몇 년 만에 세금은 항시 고지서가 몇 년 만에 나와요. 또 고지가 나온 거예요. 고지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부당행위다. 어머니 부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왜? 왜 그러느냐. 아니 8억이 이게 양도가액이 아니다. 아니 내가 받은 가액이 8억인데 무슨 놈은 양도가액이 8억이 맞지? 그렇습니까? 아니다. 12억이다 이거예요. 시가가 12억짜리를 8억에 주고 판 것 뿐이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12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걸 못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부당행위라고. 이쪽에 이제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 같은 경우도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 그건 아니다. 이건 별도다. 별도. 어머니 양도 이쪽 증여 이건 별도다라는 식으로 당시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양도세 과세가 된 거예요. 양도세가. 양도세 과세가 된 거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이제 어머니는 고령이니까 셋째 아들이 이제 세무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상담하면서 또 세무서한테도 찾아가 봤겠죠. 그런데 결론은 추가 고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성질나고. 아니 국세청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가산서까지 때리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내가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 설령 가서 납부를 했다. 가서 신고 납부 세금을 조금 덜게 냈다. 그렇다 치더라도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말을 믿었지 않냐. 국세청이 그거 해주라고 상담센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납부 세자들이 세무사보다 더 믿는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다. 그것도 세무 공무원도 내가 개인적으로 안 하느냐. 국세청이 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상담센터 직원이 분명 그렇게 말을 했다. 답변을 했다. 이메일로. 그러니까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대한민국의 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세무 국세청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 대한민국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 직원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 너무 억울하다 황당하다. 그러니까 믿은 거에 대한 신뢰보호. 내가 믿은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달라. 그러니까 추가 고지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이렇게 불복을 했죠. 불복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느냐.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말을 믿지 마라 이거예요. 결론은 왜 그러냐면 국세청 상담센터 상담직원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않네.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국세청 상담센터를 왜 만들었고 대한민국 납수자가 세무 공무원 말을 안 들으면 공식적인 센터 기관의 직원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를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도 대법원까지 계속 갔는데 대법원도 맞다 그거는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 공적 견해가 아니다.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한 공적 견해가 아니다. 그리고 조세 전문가 옆에 세무신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조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단순하게 답변만 믿고 신고하는 것은 그건 당신의 불찰이다. 당신이 규정이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령집을 다 당신이 찾아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그게 조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범분 아니냐 라는 식이죠. 그래서 공적 견해라는 것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신뢰보험 원칙을 위해서 과세 처분을 취소를 못 시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러면 좋아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지 하면서 뭐를 말을 하냐면 아니 그러면 가산세 가산세만큼이라도 좀 빼달라 과소 신고 납부한 한 대 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를 탓할 수 없는 탓할 수 없는 이 납부 의무를 해퇴한 그에 대해서 나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느냐 국세청 직원 말을 믿은 그 부분은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달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가산세만큼은 빼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학업심에서는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되고 그대로 완료가 됐어요. 더 이상 국세청도 항소하지 않고 더 이상 문제를 더 삼지 않은 거죠. 이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다 이제 지리해신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는 불복에서도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냥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납세자들이 저부나 조세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신고를 했다면 더더욱 그런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하고 이 학업심 판례하고 딱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본인이 신고했어요. 물론 셋째 아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고 나머지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는데 학업심이 1심이 단독판사예요. 그러니까 단독판사 입장에서는 좀 뭐 처지가 짠하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은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났다 라는 겁니다. 끝나게 됐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이 제가 법무과장에 있었을 때 2007년 사건이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건이 하루에 120건씩 결제를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판결문 오는 거는 제가 항시 보고 결제 들어오면 결제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건 보고 같은 거는 저한테 굳이 안 해도 되죠. 저는 항상 그때 그랬어요. 항소에 실익이 없는 거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변호사니까 주위의 변호사 로비를 받아가지고 항소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항소에 실익이 없는 거는 굳이 납세자를 우리가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편하게들 하시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항소를 안 해도 될 사건 유형들이 있어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유형 같은 거 그런 거는 더 이상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익한 소송을 계속 상급식간에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또 국세청 좀 더 관할 세무서장들 이제 공청하는 자리에서 제가 또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소송을 하지를 못한다. 불법 비용 때문에. 그리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항소하고 상고해버리면은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무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또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해서 끊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사유로 물론 이제 법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는 국세청 인터넷상 믿은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이분 같은 거는 사건 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완료가 됐더라고요. 더 이상 항소를 안 해 놓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혜택을, 덕을 본 거죠. 그러면 애기가 이제 인터넷 상담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를 하면은 회신이 와요 서면으로. 그러면 이 지리 회신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국세청이 2004년 당시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발휘하겠다. 그러니까 그 법적 효과가 뭐냐. 그러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냐. 그런데 국세청은 이거를 공적 견해를 표명한 부분이라고 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세법률주의잖아요. 조세법률주의이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이. 이거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만들고 이거는 국세청장이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령인데 나중에 이제 애교 같은 거는 있어요. 애교는 뭐냐. 이거는 대내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납세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법적 효력이에요. 이게 이제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법령이에요. 법률부터 규칙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납세자를 구속을 시켜요. 이게 이게 조세법률주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국세청 내부에서 통하는 애교가 있어요. 애교. 이거는 납세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납세자가 구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애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는 그런 말 콧방구도 안 끼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들 이야기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실은 국세청은 애교 중심주의로 돌아간다. 감사 지적을 하더라도 아 저는 잘못 안 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감사 지적하는 사람이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돼? 애교. 판례가 아니야. 애교 가지고 해야 돼.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도 그렇게 판례가 동일 사건이 다섯. 다섯 개의 대부분 판례가 나와야 애교가 하나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애교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판례로 대부분 판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에서 두 개 빼줘 가지고 세 번으로 애교 바꾸는 기준을 바꿨다 라고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줬다고 저한테 누가 생생내는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만큼 국세청은 애교 중심지이다. 그러면 이 지리해신이 애교가 해당되느냐? 애교에도 해당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애교도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국세청을 감사할 때 그때 2005년인가요? 처음으로 납세자 권익 실태에 의해서 부실과세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애교, 애교 이렇게 말하니까 애교에 따라 써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교가 뭐냐? 애교에 반하니까 좀 더 각각 틀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리해신, 사전 답변 이런 것도 좀 더 애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애교가 법전에 들어가 있는 기본 통칙 그게 애교예요. 그 나머지 사전 답변, 지리해신 이런 것은 다 애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해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답변에 따라 세액을 가세 신고 납부하면 그건 공식적 견해 표명이 아니니까 공식적 견해 표명이 아니니까 납세자가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리해신을 믿고 뭐를 한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기사에서 회자됐던 것이 임대료, 장기임대주택 해가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그거를 해주느냐 마느냐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면 그거는 1호가 아니기 때문에 0.5호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면 0.5호 밖에 안 된다. 0.5호 이렇게 되면 1호를 임대해야 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특공공제를 못 받는다. 혜택을 못 받는다. 장특공공제를. 이런 식의 회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법령센터에 있는 지리회신을 네 이런 게 있었다 라고 이렇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세 번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가 딱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기사가 나왔지? 국세법령센터에 있는 이 지리회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이걸 폭 집어 가지고 이걸 기사화 했지? 이런 일은 없었다. 제가 겪어봐도 그 지리회신을 딱 빼 가지고 기사를 쓸 정도 그 기자분이라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그거를 해안을 가졌다.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실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것만 톡 해 가지고 기사를 썼지? 그 대단한 능력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쓰라고 줬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증여를 부부가 이제 공동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게 증여를 하는 부분에서 왜 양도에 관련된 장투궁 답신이 나왔지? 그게 좀 더... 사례를 봐도 사례를 보면 딱 다 웬만한 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은 확실하게 나갔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게 장기임대라는 것이 보면 이제 보통 5년에서 10년인데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와 가지고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왜 이거를 지금 사전 질문을 하지? 그거 아니면 그거 닥쳐 가지고 보통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게 기사가 돼야 되지? 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 지리의 신은. 그런데 이제 이 지리의 신은 내가 과세하겠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공제 혜택을 안 주겠다는 그건데 대부분 반려로 보면 이거는 아무런 법적 교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도 없고 그 상담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조세 전문가가 관련 규정과 법령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유권 해석 등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안이하게 답변만 믿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만일 이렇게 신고 이거는 뭐 장투권 공제 해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면은 만일 이 지리의 해신을 가지고 이 지리의 해신을 가지고 다른 세무서 직원이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공제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고지 더한다. 이렇게 하면 당장 불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불복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지리의 해신을 한 사람이 국세청의 공식 견해인지 그거는 아니다. 법리적으로도 아니고 전혀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도 뭔가가 좀 이상하다 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